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란도 장성입니다. 와 비가 약 엄청나게 쏘아졌는데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앞이 안보이고 자동차 훈전을 못어갔어요. 이야 이렇게 큰 비가 언제 왔을까 노아의 홍수 지금 되기는 전란도 장성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오늘 잡은 빠가사리 매기 등 항용관에서 잡은 아주 멋진 저녁 밤낚시를 하고 방금 들어와가지고 오늘의 조가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기 빠가사리 등등이 26마리 그리고 붕어 까마치 이런 피르미 등등이 한 20마리 그래서 합이 토탈 46마리를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항용해서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낮에 우리 장성지방에 쏘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황토물에 콸콸 황용관으로 유입이 됐어요. 황토물 걸음 따라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찌 낚시는 안되고 끝보기로 해가지고 걸음을 잡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요거 쫙쫙쫙 잡은 아주 낚시는 장면을 멋지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우리 촬영감독 우리 고광흥 박사가 오늘 야구를 본다고 오늘 같이 가들 못했어요. 그런 나 혼자만 가가지고 잡은데 아쉽지만은 하여튼 낚시에 완전히 내가 전념을 해가지고 세상에 3시간 동안에 46마리 조가를 올려버렸으니 이 최근에 가장 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매운탕을 끓여서 오늘 매운탕 잔치를 멋지게 한번 해볼 것입니다. 이야! 항용강, 빡아들의 매기, 붕어, 까마치 오늘 나와 만남이 아주 행복했다. 너희들은 좀 불행했지만은 나는 행복했어이. 고맙다. 여러분은 여기가 여기는 전란도 장성입니다. 와! 비가 약 엄청나게 쏘아졌는데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자동차 훈전을 못어갔어요. 이야! 이렇게 큰 비가 언제 왔을까? 노아의 홍수! 지금 여기는 전란도 장성입니다.